15-A. 마세이.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내용. 뭐냐? 큐거리 연습 일주일 후. 큐거리 연습을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시작하라는 것이고요.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치시기 바라고요. 그래야지 서로 마음이 편합니다. 아무 때나 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300점에게 필요한 마세이란 무엇이냐? 그러나 300점에게 필요한 마세이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마세이를 이용해서 이 공을 쳐서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공을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마세이는 300점에게 필요한 마세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?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 공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굳이 마세이를 치지 않더라도 끌어치기로 얼마든지 득점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마세이보다 끌어치기로 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. 공을 보내는 방향도 그렇고 힘 조절도 그렇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공을 살살 쳐서 연속 득점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공이 붙었는데 이런 식으로 연속 득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얇게 쳐도 안 맞잖아요. 이럴 때, 이럴 때 필요한 마세이가 정말로 300점에게 필요한 마세이라는 겁니다. 굳이 공간에 여유가 있는 공은 마세이로 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300점이라면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은, 소리도 크게 나지 않는 이런 마세이를 칠 수 있다면 300점에게 무리가 없다. 300점에게 필요한 마세이는 정말로 이런 것이다.